미국 나사의 달 착륙선에 실려 과학 임무를 수행할 달 우주 환경 모니터 루셈이 미국으로 이송됩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을 통해 내년에 달로 갈 루셈 탑재체 개발이 완료돼 미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루셈은 달 표면으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탑재체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면서 천문연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. 국내에서 만든 과학 탑재체가 미국 달 착륙선에 실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